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요로야 여보 아잇 잠깐 쒸쒸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오 오 우리가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여보 근데 요루야 그거 알고 있지 어 우리가 20년 동안 여기 있어야 돼 아 나는 그렇게 못살아 여보 그러니까 말이야 요루가 지금 7살이니까 20년 후면 27살이야 아 이럴수가 아 근데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무 교도관들도 너무 많구 우리가 탈출해 쓰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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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망치자 어떻게 도망가실건데 이거 보니까 이거 뭐야 이 철도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도 팔 수 있는데 여기 낡아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럼 철 한번 손으로 파봐 좋았어 하잇 악악악악 악악악 안되잖아 봄수야 하이 이걸 어쩌면 좋지 응 근데 이 그림은 뭐야 왜 그림이 있죠 자모가 다 왜 그림? 그러게 오잇 어? 어? 아니 오빠 여기 흙인데 여기는? 어 뭐야 오 흙이면은 이거 어이 흙이면 이거 팔 수 있겠는데 이거? 잠깐만 이게 삶만 구하면 쉽게 팔 수 있겠는데 흙이면? 그치 삶 말고 숟가락은 있어 어? 삶 말고 숟가락은 있어? 아까 밥 먹을 때 쟁여뒀어 음 그런데 숟가락은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 이거 숟가락으로 만약 땅을 파고 내려가면은 어허 다시 올라와서 좀 쉬었다가 다시 파야되잖아 그러면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사다리가 필요해 사다리가 사다리 응 사다리 응 여보 여보 우리 아까 운동장에서 나무 있었잖아요 나무로 사다리 만들면 되지 않을까 나무를 구해서 사다리로 만들면 되겠다 어? 괜찮은데? 오 그럼 내가 한번 숟가락으로 몇 번 파 볼게 오 오 잘 파져 여기 확실히 있어 확실히 있어 응 여기 내려가면 못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아니 사다리가 필요해 그러니까 사다리가 필요해 음 그러면은 음 거기 다시 알 수 있겠는데? 공격 아 다들 뭐 이제 understood 지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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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들어서요 아 네 이렇게 교도관이 많은데 어떻게 탈출합니까 솔직히 어 그건 맞는 말이야 자 그럼 잠이나 자도록 해 에 다들 지침하도록 아이 야 봄사 들키는 줄 알았다 그치? 하아 그러면은 내일 야외활동 시간대에 나무를 몰래 캐서 어? 사다리를 만들어서 탈출하는거야 어때? 좋았어 좋았어 좋아좋아좋아 자자 무대를 탈출해보재 음 봄사야 아, 힘들어 아, 오늘도 체력단연 시간 너무 힘들었다 아, 여... 아, 아... 근데 체력단연 시간 끝나면은 바로 야외활동 시간이었으니까 그때 몰래 나무를 캐서 나가는 거야 아, 맞아, 맞아, 나무 캐야돼 응, 나무 캐야돼, 나무 캐야돼 음... 자아... 어허 지금부터 야외활동 시간입니다 어허허... 다들 순서를 지켜서 일렬로 쓴 다음 따라 나오도록 합니다 아, 네, 알겠군 자, 나옵니다 어허... 어허... 야... 따라오도록 합니다 에엠... 아, 야외활동 시간이 제일 좋아 하하하하하하 하하... 하하... 허허허... 하하하하... 역시... 자, 일... 일렬로 쓰도록 합니다 아... 하... 자, 저번에도 주의를 줬다시피 나무 근처로 가면은 경고를 줄 테니 다들 나무 근처로는 안 가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자, 그럼 지금부터 편히 놀도록 합니다 아... 가족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저기서 한번 어... 여기 놀아볼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어이, 뭐야 왜 오늘은 왜 야외 여기 없지? 교도관이? 기회 아니야 이거? 내가 망볼게, 내가 망볼게 하... 아... 아 그러면은 어... 여보, 여보가 여기있구 롤가 여기있구 봄수가 여기있어서 입구를 막아버려 안 보이게 말이야 알겠지? 하하하하... 내가 캐고 있을게 저기 입구를 딱 막고 있어 하하하하... 왔어 안 왔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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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 뭐야? 어? 어... 지금 지금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 저 배가 너무 아픕니다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안됩니다 야외활동... 야외활동 시간에는 운동장에다가 변을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어... 음... 뭐가 바뀐게 음... 음... 어이... 어이... 어이 잠깐만 어이... 어... 어... 음... 멀쩡하구만 자 다들 놀도록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이... 안녕하세여 야 저 나무가 없어졌는데 멀쩡하대 바보 아냐 저거 교동관이 멍청해서 다행이야 어 정말 다행이야 어... 일단 막 보고 있어 내가 이거 나무 한 통 이거 다 캐버릴 테니까 알았어요 이 나무가 없어도 아무도 모르겠는데 저 정도면 빰뚠빠빠빠빠빠빠빠 다 캐 알았어x3 다 왔어x3 나 왔어 됐다 다 했다 자 됐어 됐어 아이씨어어어어 서장님 내 들어오고 가시면 됩니다 예 어흠 어흠 어흐어 아니 어위에 어흐 왜 그러십니까 서장님 어 우리 나무가 우리 나무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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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해졌어 나무가 투명해졌어 어흠 어흠 나무가 투명해졌어 어흠 어흠 드디어 투명해졌어 어흠 어흠 나무가 투명해지신 걸 축하드립니다 서장님 어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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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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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흠 어흠 잘 주무세요 푹 자세요 푹 어흠 왜 그런 소리를 하는거지 아이 푹 자세요 건강이 걱정되어가지고 네 어흠 절대 탈옥 안 할거니까 푹 자세요 알겠죠 어흠 그말이 굉장히 신뢰가 있구만 어흠 알겠네 감사합니다 자아 봄쎄아 빨리 자자아 갔나?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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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빨리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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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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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단 망을 보고 있어봐 한 명이 내가 사다리에 만들고 있을게 여기 여기 붙어 붙어 조심해 조심해 자자자자자 내가 사다리를 만들 테니까 좀만 기다려봐 알겠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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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고? 누가 왔어? 누가 왔어? 도와서 ihnen 얼마나 피곤한지 바닥에서 바닥에서 잠들었잖아 도비상에서 안되겠구만 내일은 더 열심히 시켜줘야겠어 야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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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세 가서 가세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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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보고 있어 방보고 있어 아빠가 이거 하고 있을 게 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빨리 올 거 같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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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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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흙이 금방 파지니까 우리 그냥 지금 나가자 나갈 수 있을 거 같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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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자 옆으로 가봐 옆으로 가봐 뒤로 가봐 잠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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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갈 수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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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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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위에 입구가 있어 자유를 찾아서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 기다려봐 쉿 대박 여긴 안 돼! 여긴 안 돼! 더 가야돼 더 가야돼 아아아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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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빨리 데려다 빨리 데려다 쉬 ust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더 가야돼 더 가야돼 어디까지 가야돼 자 이제 다 온거 같거든 조금만 기다려 자자아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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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좋았어 애들아 지금 다 온거 같거든 이 정도 길게 팠으면은 이제 어 저기 감옥이랑 좀 멀리 왔을거야 좋았어 아니 왜그래요 빨리 나가요 나가자 빨리 나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안보여 어 어 어 어 아니 어 아 아 아 아니 이녀석들 어 내가 이럴줄 알았어 어 저번부터 서장님나무를 투명으로 만드는 척하면서 걔는걸 내가 몰래 지켜봤지 아 이럴숄가 어디서 타러고 날라고 이 녀석들이 아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도관님 다 알고 계셨어요 아 아 아 아 이럴숄가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